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써머린의 한참 핫한 지역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의 랏들이 금세 다 팔려버려서 지금이라도 서두르시지 않으면 구입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이 지역의 지도와 매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위에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 참고하세요. 자 그럼 레드락과 제일 인접한 써머린의 새집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. 참고로 새집 구매의 리얼터와 함께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라스베가스에서는 반드시 꼭 첫 방문부터 리얼터를 지정하셔서 동행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리얼터는 고객님께 정성을 다해 일을 해드려도 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빌더러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이니까요. 꼭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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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실 커뮤니티는 펄티홈즈입니다. 이곳에서 짓고 있는 커뮤니티는 전망이 너무 좋고 선호학군 지역이라서 써머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가장 많이 찾으십니다. 참고로 기본적으로 새집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집 기본 가격에 땅을 선택하면서 붙는 롯 프리미엄 비용을 꼭 고려하셔야 하고요. 집안과 외부의 옵션들을 추가하시게 되면 그 비용을 더하셔야 합니다. 아주 잠깐 영상으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?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영상의 모델은 2층 집으로 3,310스코어 피트의 방 4개, 화장실 2.5개의 집입니다. 가격은 현재 기준 63만 8천 8백 80불입니다.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에 롯 프리미엄 그리고 옵션 가격을 붙이셔야 합니다. 자 그럼 다함께 영상으로 집을 감상해 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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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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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가 필요하시면 모델홈 첫 방문 전에 반드시 리얼터를 동반해야 하니 제게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